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배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내년 30회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법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기본 강의부터 바로 시험과 관련된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부동산 공시법이요.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공시법에 나오는 용어라들지 내용들이요. 평소에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우리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인문 강의가 있어요. 제가 강의한 내용으로 인문 강의를 한 3강 정도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3개의 강의가 있어요. 그 3개의 강의는 첫 강의는요. 부동산 공시법에 관한 의미, 내용, 구조, 공시제도,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 1강이고요. 그리고 2강, 3강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지적공부, 부동산 등기부 등에 대해서 이제 1시간은 지적공부, 1시간은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총 3강으로 구성되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만약에 그 인문 강의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본 강의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은요. 잠시 여기를 멈추시고요. 최소한 1강, 인문 강의 1강, 부동산 공시제도의 구조와 일반적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1강만이라도 반드시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여유가 있으신 분은 1강, 2강, 3강까지 책이 없이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화면을 띄우면서 강의가 진행되고 칠판에 적으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책이나 책 없이 거기 복사, 출력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1, 2, 3강, 여유가 있으면 지금 1, 2, 3강을 다 보시는 게 좋고 최소한 1강만은 반드시 보시고 지금 강의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됐죠?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스톱하고 인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셨던 분들은 바로 진행해서 들어오면 되고요. 지금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다 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1강, 인문강의 1강을 보았던 것을 전제로 하고요. 본격적인 30회를 준비하게 했던 공시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부동산 공시법이죠. 자, 부동산 공시법은요. 부동산 공시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럼 이때 부동산 공시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인 지적 제도하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법 중에서 특히 우리의 시험범에는 이 지적 제도와 관련된 내용만이 우리의 시험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평소에 지적법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에는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 제도를 규율하는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결국 우리 부동산 공시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요. 공시되고 있는 두 개의 장부 즉 지적 공부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장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부를 제대로 보려면은요. 이 장부의 토지의 표시 또는 부동산 이런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등록되고 어떻게 등기되느냐 이런 과정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알아야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법의 주요 내용은 등록하는 절차 등록하는 방법이 되죠. 또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하는 절차 주로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이렇게 절차법이다. 등록 절차 등기 절차를 다룬다는 거죠. 그럼 이때 두 개의 장부 지적 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있을 때 무엇이 먼저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입문 첫 강의 시간 이전에 했던 내용이 있죠. 먼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 있고 토지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요. 먼저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도 지적 공부 즉 지적 제도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기 제도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1편 그러면 지적 이렇게 나오죠. 지적. 그래서 1페이지에 지적 이렇게 나오죠. 자 지적은요. 맨 밑에 거기 출제 경향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실 이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 밑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죠. 결국 이 법을 다루는데 이 법 중에서도 우리는 지적 제도만 지적 제도와 관련된 규정만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제 1편 지적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적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개념은 우리 책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쉽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 제도로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어떻게 등록이 되느냐 이걸 다룬다고 했어요. 등록이 되어야 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무엇을 등록하느냐. 구체적으로는 그 토지의 사실관계. 즉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거죠. 토지의 표시. 우리는 토지의 표시를 우리는 그 토지의 사실관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제외하고는요. 다 사실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 자체의 사실관계. 그 토지 자체. 그러니까 권리자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토지 자체의 물리적인 현황. 토지의 표시. 이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임문강이 첫 시간에 담권 다뤘던 거죠. 했던 거죠. 이 토지의 표시로는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 방배동에 있는 토지냐. 서초동에 있는 토지냐. 토지의 소재. 이 소재는 행정구역을 의미해요.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는 도시 같은 경우는 동이 되겠죠. 동으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는 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동이나 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같은 동 안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을 텐데 그때 그러면 이 토지는 또 몇 번지 토지냐 하는 토지의 지번이죠.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와 지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토지의 존재하는 목적. 즉 지목.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면적. 그리고 이 토지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모양은 이웃하는 토지와의 경계에 의해서 모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경계. 이것도 이제 토지의 표시가 되고요. 그 이외에도 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선으로 경계를 나타낸다는지. 이렇게 경계가 생겼다.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선으로 경계를 나타내다 보면 이렇게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그 정확한 경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선의 굴곡점. 이것은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좌표로 나타내 주기도 한다는 거죠. 좌표. 자, 이 여섯 가지로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토지 자체의 표시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표시. 이것을 토지의 사실관계라고 하고 이게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적공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또 목적이 과세를 위한 것이다 보니까요.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기록을 하는 거죠.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기까지 기록을 하는데 이때 소유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요. 이것은 등기부에서 공시가 되는 것인데 등기부에서 공시되고 있는 소유자를요. 지적공부에 그냥 옮겨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등록하는 방법 절차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다라는 거죠. 옮겨 적는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공부를 통해서 공시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바로 토지의 표시라는 거죠. 토지의 표시. 그럼 우리가 지적공부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제 2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2장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지금은 그냥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지적공부라고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페이지를 넘겨서요. 제1장에서 지적총설 이렇게 했죠. 지적총설. 지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밑에 2장에서 알아야 될 주요 지문 이것은요. 지금은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한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넘기셔서요. 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본격적으로 제1절에서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지적법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서 제1절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고 1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것을 다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뤄봤자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 보시면은 용어에 정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1장, 2장, 3장, 4장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그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할 필요는. 자, 지금은요. 그냥 간단하게 양가로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이라고 나오죠. 지적소관청. 그럼 우리가 인문강의 제1강에서 우리가 이전했던 거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거기서 잠깐 설명했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그 지적공부를 관리한 사람은 누가 되느냐. 원래 이 지적사문은 지적공부를 두게 되는 이유는요. 과거에는, 처음에는 과세를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것이지만 지금은 보다 좀 높은 목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즉,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지적공부라는 거죠. 지적공부는 지금 현재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한 방법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지적공부를 관리를 하지만 전국의 모든 토지들을 다 국토교통부 장관 혼자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너희 시, 너희 군, 너희 구에 있는 토지들은 너희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은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를 해요. 이때 지적공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자들은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죠. 누가 지적소관청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방금 설명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 오른쪽 옆에다가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들이 있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룰 필요는 없고 시험에 아직 나온 적도 없고 하니까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기본 강의에서는 주로 뭘 다룰 거냐면은요. 이 기본 강의만 여러분이 잘 들으셔도 그래도 60점은 넘을 수 있도록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시험장에 우리가 들고 가야 될 내용. 자, 그 내용을 중심으로서 기본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60점만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 7, 80점 정도는 목표로 공부를 해야 안전하게 합격할 수가 있을 텐데 7, 80점을 맞을 수 있는 그 공부는요. 우리가 다음 심화 강의 시간에 보충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7, 8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만 보고 우리가 그걸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시간에는 최소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여기에 좀 추가돼가지고 한 1, 20점을 더 올릴 수 있는 강의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을 할 거예요.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심화 강의 시간에는요.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것들 설명을 자세히 했던 부분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시간에 하지 않았던 내용.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기본 강의에는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넘어가는 부분은요. 시험에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던지 또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5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런 정도니까 그런 것들은 심화 강의 시간에 보충을 하고 꼭 기본 강의 시간에 알아야 될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우리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지적공부. 지적공부는요. 2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뤄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부동산 종합본부도 뒤에서 다루고요. 한 페이지 넘어갔더니요. 양가로 6번에 토지의 표시라는 것이 있네요. 토지의 표시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이 토지의 표시의 개념들도 1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 밑에 개념만 보시면 되죠. 토지의 표시는 방금 했잖아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 6가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 방금 했던 거죠.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이건 뭐 암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가지고 머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하나하나 이해하고 용어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뒤에서 어차피 하니까요. 용어의 정의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요. 과거에 법이 조금씩 개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요. 용어의 정의 이런 부분은요. 우리의 시험범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한 21회 때인가 그때 개정이 된가 그랬어요. 21회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이 돼가지고 시험범위를 이렇게 명확하게 했는데 그 시험범위 안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용어의 정의는 아직 시험범위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 전에는 출제됐지만 그 이후에는 출제가 되질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는 알아야 되고 이 용어의 정의가 섞여서 잠깐 들어올 수는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은 다 공부한 다음에 올해 요약강이나 아니면 요약강의 그 정도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다 그때는 알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정리하시면 되지.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쭉 넘어서 7페이지를 가죠. 토지의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의 등록이죠. 등록.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자 제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보죠. 토지에 등록해서 로마제 1번 보시면 또 거기도 1번 보시면 토지 등록의 제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원칙은 넘어가시고요. 2 보시면 토지 등록의 단위가 있죠. 단위.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은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하니까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토지를 등록할 때는요. 전국이 지금 현재 한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지라고 해요. 그래서 개별 여러 가지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토지를 지적공배 등록할 때는 한 필지, 한 필지, 개별 필지마다 모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필지마다 소재지원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지의 개념은요. 넘기시면은, 밑에는 조문이고요. 넘기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8페이지 보시면은 필지란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의 등록 단위다. 자 토지를 등록할 때는 필지 단위로 등록하기 때문에 토지의 등록 단위로 우리가 필지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요. 자 필지로,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있죠. 기준.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른쪽에 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한 필지의 기준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합병. 합병. 토지 합병이 우리가 뒤에서 다룹니다. 뒤에서 다루는데 합병 요건과 연결. 이렇게 쓰면 돼요. 합병 요건과 연결. 우리가 합병 시간에 합병 요건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공부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고 했는데 이때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치는 거예요. 이와 반대만은 또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면은 이것을 이제 분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한 필지가 너무 커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쪼개서 나누어서 팔 수 있다는 거죠. 두 필지로 나누어서 팔 수도 있고 네 필지로 나누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필지가 이렇게 네 필지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토지의 분할 이렇게 해요. 분할. 그럼 반대로 합병은 뭐냐. 이 네 필지로 돼 있어. 처음에는 네 필지로 이렇게 분할했다가 너무 또 작아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필지를 합칩니다. 그리고 이 두 필지를 합쳐요. 한 필지로. 이것을 우리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를 합치는 것. 합쳐서 등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해요. 나중에 또 이것도 두 개를 합쳐버리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도 합쳐버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또 한 필지가 되는 거죠.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돼요. 이것을 합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를 합쳐서 등록하는 것을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보죠. 자 여기 한 필지가 있고 또 여기 옆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병을 하려고 해요.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한 필지가 되겠죠. 커다란 토지 한 필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필지가 합병이 가능하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고요. 합병할 수 없으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한 필지가 되려면 합병이 가능해야만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합병 되기 위한 요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합병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그 표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요.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토지마다 이제 번호를 붙이는데요. 토지마다 번호를 붙일 때는 우리 남한을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남한에요. 한 3,500만 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3,500만 필지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요. 토지마다 번호를 붙여 놓는데 이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3,500만 필지에 대해서 하나씩 번호를 붙이다 보면은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 해가지고 여기는 100만 21번지, 100만 22번지 여기 좀 가면은 2,537만 2,212번지 이렇게 너무 늘어나버리죠. 자 이래서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토지,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는 이 지번은요. 지번은 전국을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 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동마다, 리 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초구에는요. 서울시의 서초구에는 여기 서초구에는요. 서초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또 방배동이 있습니다. 방배동이. 그럼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서초동이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1번지, 2번지 붙이고 쭉 간 다음에요. 방배동으로 넘어오면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또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롭게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마다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기 때문에 이 동, 리는요. 동, 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이 되는 거죠. 시골은 리 마다. 도시는 동마다. 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합니다. 지번, 부여, 단위지역. 이것을 줄여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은 동, 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동, 동, 뭐요? 소재와 지번이 같은 토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특정하는 방법은 지번으로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지번을 가지고 이제 토지를 특정해요. 그러니까 서초동, 백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백번지는 방배동에도 있고 서초동에도 있고 역삼동에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서초동, 백번지는 전국에 하나고 방배동, 백번지도 전국에 하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걸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이제 개념을 보았죠. 동, 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우리는 지번, 부여지역이라고 하는데 합병하려고 했는데요. 한필지는 한필지는 서초동에 있는 토지고 한필지는 방배동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서초동과 방배동 경계가 될 텐데 이 토지가 서초동에 있느냐 방배동에 있느냐 이걸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 리 동, 리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다르면 이건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즉 한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지번, 부여지역과 관련돼서 참고로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가 지번, 부여지역에서 말하는 동, 리 자, 리, 동은 법정, 동 법정, 리를 말한다. 즉 행정, 동, 행정, 리가 아니라 법정, 동, 법정, 리를 말해요. 이것은 의미는 뭐냐면요. 방배동만 놓고 보죠. 서울에 방배동이 있습니다. 서초구에 그런데 방배동이 처음에는 방배동 하나였어요. 자 동이나 리는요 법으로 정해집니다. 동이라리는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동은요 법에서 정해진 동이에요. 그래서 이 방배동으로는 법정동이라고 해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동. 그러니까 동이름, 리이름은요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전체가 이제 하나의 방배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를 그냥 하나의 방배동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방배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렇게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동사무소 하나에서 그냥 다 했어요. 관리를. 그런데 그러면은 방배동은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1번지, 2번지 해가지고 3번지 해서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200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뭐 400번지 여기는 뭐 700번지 이렇게 그러니까 쭉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번지 필지들이 있겠죠. 필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200번지는 여기 있고 400번지는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쭉 지번을 이제 다 부여했어요. 방배동에. 자, 그런데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의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요. 이걸 나눕니다. 야, 그냥 하나의 동사무소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행정적으로 나눠요. 행정적으로 나눠가지고요. 야,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여기를 방배 1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방배 2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동사무소 하나 만들고 여기 동사무소 만들어가지고 이쪽은 너희들이 이쪽은 너희들이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해라. 행정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방배 1동, 방배 2동 이것은요. 행정상 나눠놓은 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동 그러면서 행정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네, 지금 현재 방배동은요. 방배 1동, 2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복잡해지니까 또 나눠요. 여기 3동, 여기 4동 뭐 이렇게 나눕니다. 네, 둘만 나눴을 때요. 보죠. 복잡해지면 또 나눌 수도 있어요. 2동, 3동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을 행정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방배동 200번지는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배 1동에 있고요. 방배동 400번지는 방배 2동에 있죠. 그러면은 방배 1동에 400번지가 있을까요? 방배 1동에는 400번지가 없죠. 전체를 다 이렇게 쭉 부여한 다음에 행정적으로만 나눠놓다 보니까요. 이 방, 이 방배동 200번지는 방배동 200번지는 방배 1동에 하나밖에 없어요. 1동 200번지 1동 200번지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지 쓰고 하게 되면은요. 편지 쓸 때 내 주소가 방배 1동 200번지 인데 1동이라는 말 없이 방배동 200번지 라고만 돼 있어도 그대로 옵니다. 왜요? 방배 1동에 200번지는 방배동 200번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방배 1동 방배 2동을 행정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원을 부여할 때는요. 여기 1동으로 하고 여기 2동으로 하자 라고 했을 때 여기다 집원을 다 부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방배 2동에 대해서 다시 또 1번지부터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배동 전체가 하나의 집원 부여 지역에 대해서 쭉 집원을 부여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나눠놨을 뿐인 것이지 1동과 2동으로 나누니까 1동에 다시 집원을 부여하고 2동에 1번지부터 새로 집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원 부여 지역으로서 동리는 어떤 동리를 말합니까? 법정동 법정리를 말하지 행정동 행정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내용이니까요. 좀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원 부여 지역이 첫 번째 동일해야 되고요.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은요. 만약에 둘 다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등기법하고 관련되는데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는데 이 토지는 의리 소유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합병해버리면 한필지 토지의 일부는 갑이 소유하고 한필지 토지의 일부는 또 의리 소유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필지 토지의 일부는요.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해요. 한필지 토지의 일부는 소유 개념이 없어요. 소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면 한필지로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했을 경우에만 둘 다 갑이 소유하고 있으면 합쳤을 때 점프를 갑이 소유하게 되니까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면 한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고 되죠. 만약에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대지고요. 대지예요. 지목입니다. 둘 다 대면 합쳤을 때 지목이 D가 되겠죠. D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는요. D가 되지만 여기는 다시예요. 전입니다. 합쳐버리면 지목은 한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목은 과세의 기준도 되기 때문에 한필지의 과세의 기준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목이 달라가지고 그러면 한필지의 일부는 D가 되고 일부는 전이 되면 이 필지의 지목은 뭐로 해야 되느냐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목이 다르면 한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즉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이 동일했을 때 둘 다 D다 그랬을 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단하죠. 붙어 있어야 합병을 할 수 있죠. 서로 떨어져 있는 토지 여기 있는 토지하고 여기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합병을 하겠습니까. 한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지반이 연속되어야 된다. 이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토지를요. 지도로 옮겨 놓은 게 지적공부가 있어요. 도면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경계 그 모양을 알기 위해서 이 토지들을요. 지도 도면에 옮겨 놨는데 도면에 옮길 때는 당연히 줄여서 옮겨야 되겠죠. 축척을 통해서 줄여서 옮겨 놓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 두 토지가요. 소유자 지본부여 지역 지목 모두 동일합니다. 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이렇게 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도면으로 등록할 때는요. 이것을 600분의 1 축척으로 줄여서 등록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 토지는 도면으로 등록할 때요. 12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00분의 1 도면으로 등록했을 때 토지가 요만하게 그려졌어요. 도면에 그림으로 지도로 옮겨질 때 실제 토지를 도면으로 옮겼다니 이만하게 그려졌어요. 이것은 1200분의 1 로 줄여 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600분의 1 도면보다 커지겠어요. 두 배로 더 작게 축소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요 토지는요. 더 작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 토지는 600분의 1 도지는 1200분의 1 로 줄였다. 그러면 줄이는 정도가 더 작게 줄여 버렸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 합병을 해 버리면 실제 토지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도면상의 모양은 틀려져 버리는 거죠. 어긋나 버리는 거죠. 따라서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하지 못해요. 한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필지가 되는 합병을 하고 싶으면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축척을 다르게 해야 돼요. 이것을 600분의 1 축척으로 축척 변경을 하면 돼요. 다시 측량을 해요. 600분의 1로 다시 축척 변경을 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600분의 1이 어떻습니까? 이게 더 커지겠죠. 확대를 시켜 놓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습니까? 축척 변경을 통해서 일치를 시킨 다음에만 합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척이 다르면 한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합병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기 여부가 일치되어야 된다. 이것은요. 소유자 동의라고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한다고 했어요. 한필지 일부는. 둘 다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필지 일부만 등기가 되고 일부는 등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토지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한필지 일부는 등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토지를 합병하고 싶으면 이 토지를 먼저 등기를 한 다음에 합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합병을 할 수 있지. 하나는 등기 되어 있고 하나는 등기 안 되어 있다. 이러면 합병을 못해요. 물론 둘 다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둘 다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둘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한필지 일부만 등기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둘 다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부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합병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등기가 안 되어 있든지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을 때만 합병이 되는 것이지 하나는 등기 되어 있고 하나는 등기 안 되어 있고 이러면 합병을 할 수가 없다. 즉 등기 여부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필지가 되기엔 요건인데요. 합병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다룹니다. 합병이 가능하면 한필지가 될 수가 있고 합병할 수 없으면 한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필지와 관련돼서 밑에 양입지라는 게 있어요. 양입지는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과수원이에요. 지목이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인데요. 과수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 웅덩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물 웅덩이가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요. 뒤에 지목 시간에 다룰 텐데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 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물이 고여있는 유지니까 지목이 다르죠. 소유자는 동일해요. 소유자 동일하고 둘 다 등기가 돼 있고 집안 붙어 있고요. 소재 동일하고요. 지본비 지역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한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합병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뭐만 다르냐. 지금 지목이 달라요. 지목이 다르니까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필지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 유지라는 지목은요. 유지라는 지목은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지목의 용도예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게 되는데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수원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다시 말해서 이 자체는 유지는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즉 다른 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용도의 토지예요. 이런 토지를 우리는 종된 용도의 토지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독립적인 용도가 없이 다른 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토지 종된 용도의 토지예요. 그럼 이때 과수원이 주된 용도의 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독립적 목적이 없고 과수원만 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 이것도 지목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것들까지 절타 별도의 필주로 등록하다 보면 토지가 너무 나눠지는 거예요. 과세 기준도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자체가 독립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토지는 이 과수원이 주된 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 주된 목적의 토지 과수원에 편입시켜서요. 한필지로 전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틀렸네요. 한필지를 전체로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필지를요. 전체를 과수원으로 한필지로 그냥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가 이제 한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필지의 지목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된 용도의 과수원으로 정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이 되어서 편입이 된 그러니까 독립된 필지로 등록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된 이 종된 용도의 토지에 이런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입지가 됐을 경우에는요. 종된 용도의 토지 양입지는요. 별도의 필지로 지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전체를 한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양입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양입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입지 제한되는 경우가요. 만약에 여기가 과수원인데 여기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대 주거용 건축물 보지는 대입니다. 그러면 과수원 주인이 여기다 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되면요. 그럼 이때도 과수원을 좀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이것으로 그러면 전체를 과수원으로 한필지로 등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대는요. 사람 주거용 건축물 보지죠. 항상 대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과수원 있고 대 대 있습니까 사람 있습니까 사람 있고 과수원 있습니까 사람 있고 과수원 있는 거죠. 유지는 좀 달라요. 과수원 있고 유지는 거예요. 과수원이 사라지면 유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과수원이 사라졌다고 해서 주택을 허물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된 용도의 도지가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인 경우에 이때는 항상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지 양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면은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대인은 좀 과 뭐요 세금이 좀 비싸죠.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유지라고 했을 때는 양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수원 하고 유지 지목이 다르니까 세금이 따로따로 나가야 되는데 전체를 과수원으로 한 필지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어떻습니까 도의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과수원이요 유지가 이 과수원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에 과수원 면적에 비교했을 때 그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요 10%를 초과해요.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세금이 어떤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요 이럴 때는 따로 과세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10%를 초과하면 이럴 때도 양입할 수가 없고 별도의 빌지로 따로 정해서 과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수원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밖에 없을 때 이럴 때 양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전체가 과수원이 총 5000제곱미터예요. 유지는 몇 제곱미터냐 400제곱미터예요. 유지가 400제곱미터니까 10%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양입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유지 자체가 400제곱미터면 100평을 초과하죠. 우리가 100평 그러면 1평이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평이면 330제곱미터예요. 즉, 100평을 초과한다는 것은 이 자체도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넓은 즉, 100평을 초과할 때 즉, 330제곱미터를요. 그 자체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330제곱미터 100평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별도로 과세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도 양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입이 제한되는 세 가지예요. D일 경우에는 아무리 면적이 적어도 D는 양입이 안 되고 D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전 주된 용도의 면적의 10%를 초과하면 양입이 안 되고 또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된 토지의 면적 그 자체가 100평 즉,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이때도 양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 돼 있죠. 첫 번째가 D인 경우에는 양입이 안 돼요. 그 다음 밑에는 과수원의 유지가 있는데 이 자체 유지의 면적이 331이 되는 거죠. 330을 초과하면 양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330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이 1000인데 유지가 101이기 때문에 10%를 초과하니까 이때는 양입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양입이 안 된다. 양입 제한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와가지고 개념이 있으니까 전부 좀 자, 의의 보시면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되지만 지목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되기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데 지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한 필지가 될 수 없애야 되는데 이 서로의 지목이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요건 다 갖추고 있고 지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종관계, 즉 주된 용도의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양입지라고 한다. 양입지는 그냥 쉽게 그냥 종된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요건은요. 옆에 1, 2 옆에다가 그냥 종된 토지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독립적 목적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이 보시면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결국은 종된 토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나 오른쪽에 제한해 가지고 있죠. 종된 용도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양입이 될 수 없다. 양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별도의 필지로 따로 분할되어서 따로따로 등록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은요. 저기까지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토지를 지적공배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한 필지가 되게 한 요건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필지가 되게 한 요건 중에서 지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양입지가 되는 경우에는 한 필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등록을 한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필지 변화 등록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이 그 밑에 나옵니다. 제가 우선 잠시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이제 9페이지부터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